주님 주님 저는 하루라도 좋아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루라도 좋아요 좋아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기도할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랑 만날 수 있는지 하루에 세 번 먹는 식사 시간 있지요 하루에 좋은 영화 많이 볼 수 있지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성소 읽을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용서할 수 있는지 하루를 천년처럼 주님 위에 산다면 저는요 하루라도 좋아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기도할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기도할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랑 만날 수 있는지 하루에 세 번 먹는 식사 시간 있지요 하루에 좋은 영화 많이 볼 수 있지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성소 읽을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용서할 수 있는지 하루를 천년처럼 주님 위에 산다면 저는요 하루라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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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이 하루라도 좋아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기도할 수 있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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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날 수 있는지 하루에 세 번 먹는 식사 시간 있지요 하루에 좋은 영화 많이 볼 수 있지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성서 읽을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용서할 수 있는지 하루를 천년처럼 주님 위해 산다면 저는요 하루라도 좋아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기도 할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기도 할 수 있는지 하루에 세 번 먹는 식사 시간 있지요 하루에 좋은 영화 많이 볼 수 있지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성서 읽을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용서할 수 있는지 하루를 천년처럼 주님 위해 산다면 저는요 하루라도 좋아요 저는요 하루라도 좋아요 주님 저는요 하루라도 좋아요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이 하루라도 좋아요 주님 저는요 하루라도 좋아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루라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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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기도 할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날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날 수 있는지 하루에 좋은 영화 많이 볼 수 있지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성서 읽을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용서할 수 있는지 하루를 천년처럼 주님 위에 산다면 저는요 하루라도 좋아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기도할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랑 만날 수 있는지 하루에 세 번 먹는 식사 시간 있지요 하루에 좋은 영화 많이 볼 수 있지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성서 읽을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용서할 수 있는지 하루를 천년처럼 주님 위에 산다면 저는요 하루라도 좋아요 저는요 하루라도 좋아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성서일이 아멘